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들 하나님 말씀은 11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요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요하께서 이러시되 너는 가서 요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요하께서 지나가시는데 요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요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요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요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야고보소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소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평가절하되었지만은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말씀하셨죠 바울 서신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과 상호 보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삶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구체적인 삶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이 야고보소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기의 친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30년 동안 동고능락하면서 같이 살다가 갑자기 형이 서른세가 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집을 나가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이 완전히 미쳤구나 형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때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의 형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 여기서 안타까운 형이구나 그렇게 끝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근데 이름을 언급하죠 야고보에게 보이신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서는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더 이상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 부분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오는데 고난과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근데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험은 영적 성장의 기회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딱 다가왔을 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엇본가 그런 상황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뭔가가 있구나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오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아무런 영적인 눈이 열림도 없고 배움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난 가운데 강단이 들립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적용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는 절대 믿음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체험하는 송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라고 저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낮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합니까 친구를 만나도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을 해도 대화를 해도 뭐 해야 한나고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된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내가 오너든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이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회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적인 타이밍을 제가 어떻게 감지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지혜 아니겠습니까 누에미아설을 보면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누에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고위직이에요 페르시아에 엄청난 고위직 술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왕과 아주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탔다 이 소식을 듣고 누에미아 마음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성벽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금 24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을 만난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왕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왕에게는 다 항상 해피하게 왕을 잘 마음을 심령을 끼쳐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수심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때 누에미아가 어떻게 합니까 누에미아서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과 대화 중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왕의 나의 수심을 알아차렸는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실수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엄청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남은 자의 기도를 해야 되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순례자의 기도 밤에 치유를 위해서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 이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생명 살리는 예원의 성노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아가 등장합니다 엘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 세 분이 또 대화하는 그 배나산에서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사역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윌리아도 그 대단한 선지자도 힘들었구나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힘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엘리아는 갈멜살 전투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박살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아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비가 폭포수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그런 기적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왕비 이세벨의 악한 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엘리아에게 선포를 하죠 이 말 한마디예요 지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사용 못하겠습니다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직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구나 그 부분을 체험하시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역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신기하게 아이러니하게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다운됩니까 뭔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응답이 많이 왔을 때 지금 엘리아가 그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지금 뭐 850대 1로 갈매싼 전투도 했죠 하나님의 말도 많이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일들과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는데 그 상황에서 이세벨의 악한 말 한마디에 여기에 완전히 예민하게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다 뒤돌아보면 은혜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은혜로 이 부분을 감당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같은데 주변에 들려오는 악한 말들 나를 비방하는 말들 섭섭하게 만드는 말들 이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내년엔 쉬어야지 아 내년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단의 공격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말만 할 뿐이에요 비방만 할 뿐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려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요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지금 힘이 많이 빠져있는 엘리야 모습이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교의식을 가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자기가 믿음의 조상들에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실패자다 나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내 직분에 전임자보다 네가 얼마나 헌신했냐 전임자보다 네가 얼마나 노력했냐 그런 부분을 건드리시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원하십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영적 자세죠 한마디로 정말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만나서 사약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분 맡은 우리 모두는요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적용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3, 5직을 선포하는 성령축만한 하루를 선포하시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세밀한 성령인도 저녁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얻은 그 시간 이거를 게을리 했는데 부응이 없다 당연한 거죠 이 부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또 다운됩니까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대요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랑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아는 지금 혼자 사약했습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통해 기도를 통해 목상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응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믿는 사람들과의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가처치 2020라는 미국 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년 전만 해도요 목사님의 설교다 그렇게 이게 1위였어요 근데 현재 조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1위가 무엇이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나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 2위가 목사님의 설교예요 지금 흐름이 좀 바뀌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뭐 설교가 더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붙잡고 떡을 떼며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축만의 방법입니다 오늘 19장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르니라 지금 8절에 보니까요 성령축만에서 걸어갔는데 40주 40야를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런 표현은 없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걸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또 말씀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뇌도 중요해요 호흡도 중요해요 한마디로 영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힘 빠져 있고 먹지 못하고 낙심한 그 엘리알을 어떻게 합니까? 까치가 떡을 몰아다 주고 갖다 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먹이고 재우고 잘 먹이고 재우고 그 며칠을 하다가 음식물의 힘을 입고 다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레베 가는 지금 엘리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우울증을 상담하는 그런 정신 상담하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많이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햇빛 쬐세요? 잘 씻고 육체를 잘 관리하세요? 그게 무시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3, 5직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아침을 깨우시고 또 깊은 호흡과 깊은 음식, 깊은 것들을 통해서 영육 간에 건강하게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요하께서 이러실 때 너는 나가서 요 앞에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요하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요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요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요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엘리야를 살리십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뭔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에 세우시고 어떻게 합니까? 크고 강한 바람에 확 지나가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 하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것은 묵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요한 시간에 이 세미한 시간에 내가 얼마나 깊이 누릴 수 있는가 지금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이 미디어와 스마트폰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를 봐도 깜짝깜짝 놀라요 조금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들어놓고 세미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고 묵상하는 시간 깊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대를 또 누리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만 시간만 하면 스마트폰 조금만 시간만 하면 유튜브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부분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힘이 참 중요하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남겨주죠? 7천명의 제자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포럼하는 이 공동체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에서 이 공동체들과 잠깐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주중에 만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힘이 없어서 주변에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현장 예배 회복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시다면 꼭 오늘 말씀을 듣고 찾아가시고 기도하셔서 정말 이 축복의 장소인 우리 예원교로 다시 인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죽여주세요 저는 지금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다시 시작해라 지금 두 명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다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다시 현장 사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 생명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간단한